어? 작가님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요?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요 좋은 아침이요 안녕하세요 추우씨 잠그러서니까 서류 어디가 이거 제 자리 한번 가보세요 저쪽에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 이쪽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번엔 진짜 해 떴어요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본 건데 너도 잘 지냈어? 오 일찍 왔네 잘 지냈어? 오오 아 근데 이쪽은 누구 전학생인데요 학생?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네 오빠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건민우 변호사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?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